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감수성도 적어보는 건 있을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동아리를 다 독서토론반을 그때 동아리로 들어서 그때 친구들이랑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책 너머의 또 다른 세계, 지금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전남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토론반을 한 나라 독서토론반을 한 나라 박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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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periments 네. 으응. 네. 네. 저는 고수가 필요한다고 말한 건 없어요. 그냥 한 번 떡볶이 가서 마신다고요. 1번. 다양한 의견을 중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번. 특정 단어에 불필요한 의미를 주여하고 있다. 3번. 어느 의미와 의미를 맨날 어울리게 해석하고 있다. 4번.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날카롭게 진분하고 있다. 1, 2, 3. 2번. 모두 2번. 그렇다면 강호국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두 답답했는지? 3편에 보기 2번. 특정 단어를 불필요한 의미를 불러고 있다. 4번. 맞죠? 맞죠? 자, 그렇게 하면 자꾸 들어가볼게요. 얼마나 유명한 의미를 매니아께 어머니에게 해석하고 있다. 1, 2, 3. 응? 알겠어요? 아니, 진짜.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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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날카롭게 진분하고 있다. 어떤 흔이 날카롭게 진분하고 있다. 중국을 모아기다는 말이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중국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짜증이 비유한다는 저희가 뭡니까? 오늘 우리 강화문복 작가님 책을 가르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